오늘의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스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릎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되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어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할로윈데이라 해가지고 이태원에서 오늘 새벽부터 이렇게 큰 대형 사고가 나서 국가적 애도의 그러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찬양처럼 헛되고 헛된 것들. 할로윈데이가 귀신 귀신 해골 그래서 귀신과 노는 서로 먹고 마시는 그런 날을 미국에서 온 것인데 그것이 한국에까지 그렇게 점령을 해가지고 이태원에서 오늘 참사가 났습니다. 149명이었는데 또 사망자가 늘어서 151명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유족들에게는 정말로 큰 위로를 드리고 국가적으로 이렇게 아픔을 당하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청소년 보고마를 위해서 전부 10대 20대에요. 청소년은 보고마가 시급하다 저는 그걸 느끼고 랩런트 운동이 더 강하게 일어나야 되겠다 학교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참으로 이 분들은 그래요. 이런 지금 국가적인 애두를 하는데 교회수도 건조 조화를 화면 옆에 붙여야 되지 않냐 그런 건의가 왔는데 그 원래 그렇게 건조 리본은요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월호 때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 마음속 깊이 정말 이 유족들 위로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해외 신도들도 같이 인사합시다. 말씀으로 치유받읍시다. 이것들의 말씀 가지고 은내를 끼치는 새 사람이란 제모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요즘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수십 년 묵은 체중이 완전히 내려간 것 같은 그러한 상쾌함과 함께 성교 2, 3, 7 성교를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구나라는 흥분감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도들이 중심을 담은 이 성교 헌금을 통해서 여운교가 헌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헌낭하기까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이것이 언제쯤 끝이 나야 마음껏 성교할 것인가 이것이 언제쯤 끝이 나야 성도들이 그 헌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마음껏 신앙생활을 잘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꿈까지 생각했던 것이 이루어졌어요. 헌당이 헌당 여운교의 헌당은 역사적 교회사적 의미가 뭐냐 2, 3, 7 성교 시대에 그야말로 본격화가 되었다. 2, 3, 7 나라 5천 종교 보고 말하는 언약적 비전이 구체화되는 그런 시간표에 들여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오해도 많았습니다. 교회에 온교회에 오면 맨날 돈소리만 한다고 맨날 부담 준다고 그런 말들이나야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홈페이지에 올리는 사람도 있고 내비에 낸 그런 어떤 분들이 있었지만은 다 오해입니다. 이 교회는 성교를 위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성교를 하기 위한 플랫폼 이 플랫폼이에요. 이 플랫폼이 구축이 되어져야 마음껏 성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끝을 낸 것이다. 어떤 분들은 이제는 예원교회가 본당 헌당 했으니 좀 쉬어가도 되지 않느냐 좀 그렇게 좀 쉬자라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속는 거예요. 완전히 속는 겁니다. 히브리 10장 38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신앙생활은요. 결코 제자리에 있는다든가 뒤로 물러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면 같이 그랬어요. 독수리 날개 치면서 계속 올라가야 돼 올라가 올라가 계속 올라가야 돼 보좌의 축복을 누리자 올라가 여기가 조사오니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사단밥입니다. 이어지는 39제에 보면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아니라 생명구원 그래서 생명구원을 위해서 결코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을 성교 5년으로 삼고 언약적 도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한국 전쟁의 정황을 완전히 역적시킨 이 더글라스 맥아드 장군 이 유명한 장군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먹었다는 이유로 늙지 않는다. 사람은 꿈을 포기했을 때 비로소 늙는다. 세월은 피부를 주름살을 생기게 하지만 인생에 대한 호기심을 잃어버리면 영혼의 주름살이 생긴다. 비전 1년 늙었다가 뭐예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꿈이 없는 겁니다. 내일이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꿈을 포기하는 순간에 늙게 되어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언약적 비전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하고 봅시다. 이삼실나라 오천종족 보금아 이거는 눈 뜰 때부터 불려야 돼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삼실나라 오천종족 보금아의 나라를 사용하여 조사사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눈 뜨는 순간에 이삼실나라 오천종족 보금아 바로 시작입니다. 바로 눈 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의 수만 반복 세 번 하고 일어납니다. 그것이 하루의 루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될 이유 이 속에 뭐가 있냐 그 안에는 건강도 물질도 맹예도 출세도 행동도 복이 다 들어있어요. 이삼실나라 오천종족 하나님 안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이삼실나라 오천종족 보금아의 나라를 사용하여 조사사 그 속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이 언약의 비전을 가지고 꿈꾸면요. 늙지 않아요. 언약적 기도를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언약적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C, V, D, I, P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이삼실나라 살리는 주역이 되고 우리의 삶은 보금의 생명력으로 충만해진다.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삼실대를 주도적으로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영적 감각이 있는 삶을 살아라 그랬어요. 영적 감각. 세상적인 세속적인 감각은 뛰어난데 영적 감각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요. 영적 감각.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백해무익한 예태를 깨고 보금으로 충만한 새 틀린 생이 살아. 틀린 거 다린 거 망할 것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유일성의 보금으로 새롭게 가진 뿌리 채져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옛 사람의 옷을 벗고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사신줄로 미션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새 사람의 삶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적용할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서로서로가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라. 은혜가 되는 삶을 살아라. 은혜를 끼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살린다는 뜻이에요. 살린다. 사람을 살려라. 힘을 줘라. 그런 뜻이죠. 영적으로 이렇게 세워라. 이렇게 세워라. 영계의 모든 성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채우는 치유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역과 민족 살리고 237 현장을 살리는 237 치유 서무수로 당당히 서시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삶이에요. 자 25절입니다. 그런 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여우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찌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셋 사람의 옷을 입는 하나의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라는 그 값으로 환상할 수 없는 희생으로 그 희생으로 우리가 한 지체가 되는데 이런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서로 간에 복음으로 원뉴스를 이루어라. 이런 영적 자세를 가져야 되요. 우리 하나 되게 하자. 그래야 이 부응이 일어납니다. 하나가 안 된다 어떻게 부응이 일어납니다. 모든 교육기관, 랩름드 기관, 모든 전도회 기관, 모든 부서들이 다 제일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원리스 하나가 되어야 거기서부터 이런 영적 자세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영적 자세에 특별히 중요한 것이 이것이 마귀에게 텀을 주지 않는 삶이다. 텀을 안 줘요. 마귀란 말이에요. 헬라 말로 디아플로스. 디아플로스라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문자적으로는 쇠기를 박는 자, 이간자 그런 뜻이에요. 이간자. 나무를 둘러쪼갤 때 그 가운데 박아놓고 나누도록 만드는 연장이 뭐냐. 쇠기, 쇠기. 쇠기를 확 그냥 박혀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원리스 되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그릴 수도 없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뭐 하느냐. 쇠기를 박아버려. 나눠버려.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하고 빈틈을 보이는 순간에 손살같이 찾아와 달려들어와가지고 쇠기를 박아버려요. 분리시켜버려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우리에게 마귀의 관계에 속지 않도록 틈을 만들지 말라라는 건면을 하고 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 백성이라 나를 낳고 적을 알면 백성 백전 백성한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대적인 이 마귀가 서는 전략.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마귀가 서는 전략. 그래서 사도바울이 마귀의 전략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밝히고 있잖아요. 우선적으로 본문 25절에 보면 마귀가 잘 서는 무기가 뭐냐. 거짓이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이 왜 마귀가 잘 서는 무기가 되는지 요한봉 8장 44절에 잘 여기 말해주고 있어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마귀의 실체가 거짓의 원조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의 원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단순한 거짓말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의심케 속이는 존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은혜 받지 못하도록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설교에 은혜 받지 못하도록 이상한 가라지를 뿌립니다. 여기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 심부름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도록 마귀는 계속해서 뭐요? 우리를 속이는 존재입니다. 속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짓된 삶에서 벗어나서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요? 온전한 순종이에요. 온전한 순종. 말씀의 순종이 최고예요. 말씀의 순종. 강단과 24. 영적 흐름을 쫙 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빠지면 안 돼요. 흐름 놓쳐버린다고.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 여기서 여러분 새로운 각인이 일어나야 됩니다. 새로운 각인. 잘못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그것들을 완전히 브레이크업을 확 씻어버려라. 브레이크업 씻어야 돼요. 굳어져 버린 그 그 황인받은 그 마음들을 다 뒤엎어버려라. 이게 뭐예요? 장세기 3장의 나중심. 장세기 2장의 물질중심. 장세기 11장의 성공중심. 여기에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따라 오직 성령초만. 이것을 완전히 브레이크업 씻고 새롭게 계획을 세겨라. 이것이 산모식이 깊이 내 영혼 속에 뿌리 내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일주일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뭡니까? 주일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의 영적 싸움입니다. 예배 시간의 은약 잡지 못하면 한 주일 내내 내 밤대로 내 중심으로 장세기 3장 쪽에 사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바벨탑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 되어야 된다. 예배 성공이 바로 여러분 인생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요. 이것이 올바른 삶을 사는 거예요. 행편 따라서 환경 따라서 바쁜 거 오지 않고 그냥 바쁜 거 바쁜 거 하고 세상 거 세상 거 하고 시간 남으면 겨우옵니까? 그런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평생 그냥 거짓 구글하듯이 사는 거예요. 사도 바오는 본문 26절에 우리가 마귀에게 공격당하기 쉬운 빈텀이 또 하나인데 그것이 뭐냐? 분노라죠. 분노. 분노. 이걸 밝히고 있어요. 분을 내어도 괴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훔치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 분노라는 것은 한마디로 백혜무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제일 빠르게 쏟아버리는 폭로가 뭐냐? 분노예요. 은혜 시컥 한 번 받고 한 번 신경질 확 내버리면 은혜 다 쏟아버려요. 화내버리면 은혜 쏟아버려요. 받은 은혜를 가장 많이 버려주는 장소가 어디냐? 교회 주차장이요. 조금 빨리 가려다가 서로 인상 쓰고 바빠 죽겠는데 누가 또 새치기를 한다. 열 안 바칠 수 없지요. 열 바치죠. 주차장에 다 화가 나다가 쏟아버리고 그래 한 주간 다 아무 의미 없지요. 인도 못 받지요. 여러분요. 내가 이번 한 주간 은혜를 못 받았다. 이번 한 주간 예배를 못 들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에 내가 잡히지 못했다 싶으거든 그 중간은 아무것도 결정을 하지 마세요. 전부 사단이 결정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할 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 충만할 때 그때 뭘 계획하고 결정하지 내가 영적 상태가 안 좋다 할 때는 뭘 하면 안 돼요. 다 사단 인도 받는다. 안 된다.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도를 그때 받아야 된다. 그만큼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여러분 묵상을 해보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차장에 밀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밀리면 오늘 들은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주여 말씀 묵상하고 많이 같이 탔다. 그러면 포럼하면서 도리어 더 은혜 충만한 사단은 그 시간에 화내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어서 은혜가 쏟아버리로 만드는데 도리어도 은혜를 더 많이 받아 서로 포럼하면서 내가 놓친 거 서로 반면 교사가 되어서 서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성령 충만 사실 인간이 살아가면서 화를 내지 안 할 수 없어요. 화를 안 낸다. 실현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도 언제 화내느냐 운전하고 갈 때 싹 깨어든다든가 하면 화가 화가 나요. 그냥 욕도 나와요. 어떤 때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화를 낸 것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화를 내는 이 분노를 지배당하는 순간 그것은 죄가 됩니다. 계속해서 화를 낸다. 계속해서 이렇게 화를 내면 그거는 완전히 잡힌 거예요. 순간적으로 확 화를 낼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러나 그래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화를 낸다. 화내는 처질이라 그러면 그건 틀린 거예요. 죄 잡혀버린 거예요. 인류 최초의 살인도 가인의 분노 가인이 자존심이 상해서 동생 아벨의 재산을 받고 내 재산을 안 받아 재산 받은 그 아벨을 보면서 분노가 나가지고 돌로 쳐 죽여버린 그 최초의 살인입니다. 화가 나서 우리가 화를 내거나 이 분노 가운데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코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 수가 없지요. 그렇죠? 은혜를 못 끼칩니다. 본문 29절을 보면 물론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은 이 밖에도 이 분노가 가득한 사람 특징 중 하나가 뭐냐? 상대방에 비수를 꽂는 거죠. 아주 자극적인 말로 막 자존심 상하는 말을 계속 꽂죠. 뭐요? 결국은 마귀가 박수 칠 수밖에 없지요. 잘한다. 잘한다. 내 시긴대로 잘한다. 특별히 분노를 자기 속에 계속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분노를 자주 내는 사람. 무슨 기분 나쁜 일을 자꾸 어떻게 해요? 대식임을 하는 거지요. 대식임을 계속 하면서 더 심각한 생각 속에 확 빠져들지요. 그래서 우리 하는 말이 있잖아요. 생각할수록 심각해 나네. 생각할수록 화가 나네. 생각할수록 밉네. 생각할수록 그 생각이 틀린 거예요. 온갖 부정적인 것을 계속 심어주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미운 것으로 원망과 분노로 도배를 해버려 그냥 자기 생각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자기도 죽이고 상대방도 죽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을 하게 되면 온갖 부정적인 것이 다 물러갑니다. 특별히 틀린 묵상을 하면요. 틀린 묵상 이 사단에게 잡힌 이 부정적인 묵상을 하게 되면 영혼이 아주 영육간에다 피폐해버려 연구간에 타망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가 더욱더 분노에 익숙해져 있어요. 분노사회 분노공화국 짜증유발용 습관적 분노 분노와 관련해서 다양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한마디로 이 시대가 분노 중독 사회가 됐다. 그런 말씀 그만큼 사단의 공격에 엄청 다 당하고 있어요.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분노는요. 바로 바로 청산하는 것이 최선이에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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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어떻게 분노를 청산합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청산이 됩니다. 용서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 본문 26절을 분명히 잡아야 돼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그날 사왔어요. 그날 끝내라. 특별히 부부관계가 많지. 부부관계 많이 그런 많이 싸우잖아요. 부부관계 저도 젊을 때 많이 싸웠어요. 요즘은 안 싸워. 젊을 때 뭐 싸우지요. 싸우고 나면 우리 화해하자 하면서 화해하자 하면서 이제 식당 가지요. 식당을 차다 가는데 어딜 가느냐 주사람은 주로 이렇게 자르는 거 분위기 좋은 데 양식집자 나는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된장찌개라든가 설렁탕이라든가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식당을 택하려고 화해하려고 식당 갔다 서로 싸우고 떠돌아와요. 그런지 한두 분이 아니에요. 뭐 어디 나가서 자라보려고 나갔다가 차 타고 차 안에서 패티기 싸우고 운전을 못할 정도로 싸우고 그렇게 싸웠다 하더라도 그날 밤을 지나면 안 돼요. 그 다음날까지 계속되면 이 사단이 집을 지어버려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건강에도 좋아요. 먼저 실천하세요. 분을 품지 말고 자문 15장 18절에 보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 대는 자는 시비를 거치게 하느니라 노하기를 더 대는 자 자문 14장 17절에는 노하기를 속해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노하기를 속해하는 자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그래서 삶의 지혜에 대한 교훈인데요. 자문 말씀해 보면 이런 분노에 대한 이 화내는 것에 대한 어리석음을 말하는 말이 많이 반복으로 나와요. 그만큼 이 분노 이 분노는 영적으로 백해무익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죠. 토마스 아킴퍼스가 선 책인데 이분이 이런 말 했어요. 화가 마음에 들어오면 지혜는 떠난다. 그래서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머리가 나빠요. 그러니까 계속 지혜를 떠난 겁니다. 화를 계속 내는 사람 교도소 전도를 제가 유치장 전도에 보면 화를 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화를 잘 내니까 다 그냥 삶의 지혜가 없으니까 계속 교도소 덜 날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도소를 덜 날라 하는 사람들이 보면 아주 단순하고 너무 화를 잘 내요. 아주 순간 화를 잘 내요. 그러니까 자기 조절이 안 되니까 지혜가 없지요. 지혜가 다 떠나버린 의미 있는 말입니다. 화가 나 있는 상황 속에서는요. 화가 났을 때는 무슨 말을 해도 전부 후회할 수밖에 없는 말만 해요. 후회할 말만 계속 합니다. 거의 100% 그래서 화났을 때는 그 말 전부 다 틀린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화를 내면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한다 그래요. 에피네프린이라는 말은요. 이 호르몬은 심장 박동수를 높이고 혈압을 높이고 그냥 뭘로 혈당치를 올린다. 무슨 말인가. 화를 내면 결코 건강에 도움되지 않는다. 그래서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요. 건강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아주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주로 이렇게 보면 막 아주 예민하게 생겨가지고 뱃삭 말라가지고 막 눈은 피곤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몸이 안 좋아요. 화를 차주네. 연결모드 성도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짓과 분노의 옛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났어. 은혜를 끼치는 새 사람의 삶이 시작되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29절 봅니다. 물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행동에서 벗어나야 된다.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보면 31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우리 삶의 요소가 어떤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서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념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어요. 버리고 악독은 뭐요? 늘 남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겁니다. 남을 비판하는 거. 노함이 뭐냐? 급격하게 그렇게 감정을 폭발하는 자기 감정을 폭발한 노함. 분념이 뭐냐? 분노의 감정이 자리잡아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입히는 상태에 분을 수시로 낸다. 떠드는 것. 이런 분념이 밖으로 표출된 걸 말하고 비방한다. 말 그대로 상대방을 헐뜯는 거예요. 헐뜯는 거. 좋게 보면 좋은데 계속 부정적으로 봅니다. 헐뜯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일으킨 악의는 결국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품는 용서의 삶을 살아라. 용서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함 같이 모든 관계 속에서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은요 단 한 사람도 지구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저 인간 정말 체질 안 맞아요. 딱 싫어요. 그렇게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뭐라 하시니까 네 꼬라지를 알아라. 네 주제를 좀 파괴라. 너는 어떤 인간이냐. 저는 기도하면 그래요. 언제나 그래요. 네 주제를 파괴라. 네 꼬라지를 알아라. 나는 미워할 사람이 미워할 수도 없어요. 미워할 사람이 한 입도 없어요. 지구촌에. 다 이해돼요. 그래야 말이야.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지. 이해 다 돼요. 내인들은 이런 벗이 이런 벗이 용서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단 한 미워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이상한 짓을 해도 그래야 말이야. 그때 상황에 그친 거 그럴 수밖에 없었지. 그럼 이해돼요. 용서 돼요. 한 명도 없어요. 지구촌에. 미워할 사람이 딱 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기도 그러니까 미워하는 저인간 데려가 주십시오. 왜 저를 괴롭힙니까. 이놈아. 이러면 데려갈 거라믄요. 불안하니까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을 다 가르쳐주시오. 베드로서 3장 구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며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불의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 받게 하려 하십니다. 복을 계속 받게 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고. 영계 모든 성도는요. 영적 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적 시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보세요. 복음적 시각으로 보세요. 생명 살리는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생명 살리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과 행동을 할 때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세요. 남욕 시컨하고 비방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나오면 성령이 슬퍼하세요. 느끼지 못해요. 굉장히 기분 마음이 안 좋아. 그런데 기쁜 복음 서로 간정하고 나누고 보름하고 그냥 생명 구원해서 대화하고 너무 기분 좋아. 성령이 기뻐한 전구예요. 자문 27장 20일째로 오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였느니라. 잘 들으세요. 뜨거운 이 도가니와 풀무를 통해서 불순물을 싹 제거한 후에 은금이 순수하게 나오듯이 사람은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칭찬으로 그 사람의 나쁜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라. 칭찬해주면 계속 그 사람 속에 나쁜 불순물이 빠져나가요. 계속 칭찬하면 그래서 존귀한 존재로 변화시켜준다. 위로와 격려 칭찬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칭찬해주는 말 인정해주는 말 한 대내 학자가요 뇌세포의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 그랬어요. 말의 지배를 받아 말을 하면 그 말이 뇌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의 행동이 그 말의 지배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인다. 그만큼 말이 주는 영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말이 주는 사람 말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영향을 98% 영향을 받는다. 영경 모든 신도들 생명 살리는 일 은혜를 끼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람을 기쁘시 하시 바랍니다. 또 성령이 기뻐하니까 서로서로 살리는 복음공동체 축복을 여러분이 늘 삶속에 누리시기를 재므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재미나는 인생이라는 책을 쓴 저자가 있어요. 목욕탕에서 자기가 처음한 것을 철거로 썼는데 이 목욕탕 구석에서 자기가 몸을 씻고 있는데 이 반대쪽 온탕 앞에 거인 사내가 앉아가지고 홀로 몸을 씻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사람의 근처에 가지를 못했어요. 전부 다 물러섰어요. 왜냐 꾹 담은 입술에 검고 짙은 눈썹에 부리부리한 눈에 짧게 깎은 빳빳한 머리 큰 몸짓에 크고 작은 흉터들 뭐 이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 몸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한참 때를 밀다가 이 사내가 일어나는데 오른팔둑에 딱 새겨진 이 무신이 있어. 오른팔에 무신을 딱 어린아이가 어슬프게 쓴 글씨 글씨처럼 새겨져 있는데 크게 새겨져 두 글자야. 그게 뭐냐? 참자. 참자. 그래서 이 작가가 너무 왼쪽에는 문화 서서 싶어가지고 샤워하는데 가서 왼쪽을 이렇게 딱 보니까 좀 길게 서놔서 착하게 살자. 얼마나 분노가 많으면 참자라고 몸에 새겼겠어요. 얼마나 못되게 살고 있으면 착하게 살자고 몸에 새겼냐고 새겼냐고 그런데 몸에 새겼다고 됩니까? 몸에 그렇게 문신을 했다고 되느냐고요. 아무리 몸에 새겼다 살지라도 실제로 삶 속에 적용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삶의 적용 삶에 어떻게 적용해요? 생각이 바뀌어야지 마음이 바뀌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사는 것들은요. 지식으로만 안 돼요. 말로만 하시면 안 됩니다. 말로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적용을 적용을 내가 해야 내 자신이 먼저 변화가 온다. 변화가 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변화가 와요.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러한 헌신의 변화가 온단 말이에요. 영계 모든 성도들 서론 인생 서론 인생 살지 마세요. 서론 인생 이 서론 인생이 뭐예요?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 땅이 없어질 겁니다. 이 땅이 겁니다. 우리는 본론 인정 살아야 돼요. 본론 인생이 뭡니까? 눈에 안 보입니다. 다 안 보여요. 말씀, 기도, 전도, 여러분 봉사 안 보여요. 전부 하나님의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이 보입니까? 성인이 보입니까? 우리 2.0도 안 되는 이 눈 가지고 뭘 보고 믿겠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본론 인생 사는 건 내가 가진 서론 인생 인데 하나님께 들어지는 순간에 그 시간이 영원으로 바뀌는 영원으로 그 헌신이 영원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인 서론 인생에서 빨리 벗어나서 보험에 유익한 언약적으로 모든 짓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의 영적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은내를 끼치는 은내를 끼치는 그런 해사람들을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의 모든 성도들 오늘부터 은내를 끼치는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야 주옵사사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말씀순종의 변화역사가 일어나게 하야 주옵사사 이태원에 할로윈 축제에 참여했다가 생명일은 151명 그 영혼의 그 가문 그 유족들을 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가 귀신 장난치는 그런 축제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피나와 예배하는 기독교 국가가 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야 주옵사사 예수 성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